국내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2017 애인 페스티벌 그 시작을 알리는 애인 페스티벌 개막 불꽃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송도 아트센터 인천 호수 인근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요조, 로브레인 등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8월 19일 오후 4시 한여름밤에 더위를 시켜줄 애인 페스티벌 개막식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